1. 2. 3. 2. 3. 3. 선생님 수령시청자 이거 같은 거 이거 따뿅 뭐? 뭐? 이 정도면 현재 상황 S급 떡밥 회수 잘 되고 있어요 거긴 드디어 용병답게 처맞는 한번 꽉 물어도 되겠는데? 이 정도 세면 따띅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안됩니까? 그래! 따띅은 밥값을 했다 이제 털고 리롤해도 될 거 같은데 안 돼? 물론 그것은 내 생각이고 이렇게 가면 나 되게 좋은데? 워비 그 쓸 거야 오오 경쟁지야 두 명이나 있네 너희들이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난 간다 와 졌는데 오히려 좋아 확실히 뭐 또 전자 각도 좀 나왔고 슬슬 재밌어지겠는데? 서두를 것도 없어 서두를 것도 없어 진짜 슬슬 이길 때는 됐어요 저는 지금 슬슬 이길 때는 됐는데 저는 지금 슬슬 이길 때는 됐는데 또 아직 모르는 뭔가를 당하면 그런 것보다 아 중요한 건 얘들 내리고 누구한테 뭐 이걸 얹냐 이런 건데 슬슬 깨볼까?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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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파다 이런 거 보면 30분인데 거의 40이라 리롤 돌려서 붙기만 하면 시간이 허비되고 있어 일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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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뀌 wie 슬 Baz 체크 신형 흐아 흐아 으아 아이고 거결이 없다 워익 빼고 잘 나와도 되긴 한데 워익이 제일 중요한데 안 나오면 뭐 버리냐고요? 그래도 써야 돼 어차피 여기서 먹을게 2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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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코, 1코 뭘까 척이라 돌리긴 해야 돼 좀 억울하긴 하다 이정도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완성시킨게 아직 없다 뭐라도 돼야지 삼성 때리고 육도전자까지 갈 수 있으면 베스트 인데 과연 문제는 과연이죠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아! 잠깐만! 아! 잠깐만! 근데 육도전자니까 믿어보자 한번 그리고 트린한테 뒤집게를 넣었으면 빠지는 거 아니었냐고요? 대신에 빅토르를 팔아야죠 지금 내가 6레벨이라 트린은 어떻게든 먹을 수도 있는데 얘는 못 먹어 어... 상당히 괜찮은 거래다 거래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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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둠에 듀엘을 했으면 이제 듀얼한 사람들 전부 다 이게 뭐냐 사기다 이거 사기네 이러고 있었을 듯 진짜 초밥집에서 나오면 바로 쓰면 되고 초밥집에서 안 나오면 좀 고민 좀 워윅이 알리스타의 삽 카운터구나 아 약간 느낌이 좀 이래 됐으면 탈락합시다 와 그냥 쓰자 야 요들도 쓰고 워윅도 쓰는데 워윅이 좀 더 좋긴 한 것 같다 이게 안정성이 달라 완성이 된 상태만 보면 요들이 센데 완성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따져보면 원하는 새끼랑 망성마 올라가면 될 거죠 성공 상태만 życie 공격 와요. 참 모르겠다. 요새는. 나 왔다. 나 왔다. 하지만 여기서 제일 개 같은 점. 화학공학이 공유다. 화학공학 단합으로 정말 개 같은 상황이다. 이게 돼버리는 바람에 원래 그냥 녹아야 될 애들이 안 녹아요. 녹아야 되는 애들이 좀 많은데 녹아야 될 놈들이 안 녹아가지고. 꼴찌가 부려. 내가 써보고 나서 느낀 점. 만나면 사람들이 짜증내는 것도 당연하다. 만약에 이번에 핫픽스 하나 된다면 이번 패치 내에 워비건 핫픽스 될 수도. 이 자식은 핫픽스의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좀 더 빨리 쏜다. 조금 더 빨리 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! 이 자식은 핫픽스의 가능성으로 이 자식은 핫픽스의 가능성이 좀 더 빨리 teammat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